왔습니다! 자, 왔습니다! 와! 시간이 걸립니다! 와! 왔습니다! 마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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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! 3시! 아, 3시네. 3시! 진짜 오랜만이야. 아,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야, 새벽 3시에 마맘으로 섭외했어, 지금 시간에? 이 시간에 자지, 거의? 아니요. 앉아요. 저는 요즘에는 한 4시? 다들 왜 이렇게 늦게 자? 그럼 아침에 일 있으면 어떻게 해, 새벽 6시에 샵을 가야겠다. 근데 군데도 잠이 안 오면 그냥... 그냥 날 밤 까고 가는 거야? 야, 완전 밤도 깨미네. 이게 타고 났으니까 노래에 대한 걱정이... 아니야, 아니야. 삐살이 엄청나요. 진짜요? 아침에 하고 이러면 막... 넷이서 노래 들으는 건 봤는데 이렇게 둘 들어왔을 때 만약에 노래 부탁하거나... 마마무는 둘이지. 아, 진짜? 그러면 우리 다음에 듣기 좋은 음악 하나씩 좀 깔아주면 안 돼요? 저희 그럼 저희 노래를 메들리로 짧게, 되게 짧아요. 그게 가는 게... 하나, 둘, 셋, 넷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해. 오, 예스. 음, 오, 아, 예. 너에게 빠져들겠어. 자꾸 반응하잖아. 오, 예. 오, 오, 예. 헤이 미스터 생각이 멋진 남자. 바로 너. 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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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발 누가, 나 좀 알려줘. 컴온 넌 이스몬데이 여기까지 아 민망해 나 요즘에 이거 뭐 홍기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그 내 주꾸박스에 홍기의 사랑아리 2017버전 그리고 옛날 생각이 그냥 그냥 막 난다 진짜요? 옛날에? 가사가 잘 전달되는 곡에 우리 익숙하잖아 그런 게 있어 딱 이 가사가 너무나마 니 사랑한 제 난 너무너무 손을 왜그래? 뭐 달라는 거야? 달라고? 부탁할 것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애처롭고 그녀에 대한 막 그런 거 손이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? 사실 지금 우리하고 묻혀서 해서 그랬지 홍기가 그럼요 형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홍기의 사랑아리 그냥 딱 한 번만 새벽 3시 반에 사랑한 아 이러려고 했구나 너무 듣고 싶어서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 진짜 소름 돋았어 저희가 이제 진짜 온 이유가 있는데요 게임에서 이기시면은 이게 30분짜리거든요 이거를 드립니다 하나를? 하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기실 때마다 이기실 때마다 30분씩 잘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팀에게 30분씩 어떻게 하면 돼? 게임은 뭐냐면 일단 저희 둘이 한 팀이고 다섯 분이 한 팀이에요 2대5에요 에이 그래서 노래 대결인데 장난 아닌데 우리 노래를 해야 돼? 우리 가수가 4명이야 아 알지 홍합 알잖아 공불가 네 뉴이스트 네 그쵸 에프 다일랜드 은광 CJ 어? 어 진짜네 오 진짜 오 진짜 우리 단음악 쪽으로 관련된 거 알지 네 그래서 이제 제시어를 들으면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아 봄이다 그러면 봄 봄이 봄이었어요 계속 그럼 우리가 유리하지 우리 다섯 명인데 아 우리 선물 주러 왔다 망함과 이렇게 찾게 그래서 오늘은 요정 컨셉이 네 선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OK, 레고! 자, 그러면 레고 레고! I want it, I want it! 1, 2, 3, 4 밤바라밤밤밤밤밤밤밤 도깨비 아니, 혼자 말고 어떻게 해! 밤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도깨비 1, 2, 3, 4 밤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도깨비 하나, 둘, 셋 오이, 둘, 셋 오이, 오이 어, 뭐야? 더 있어 보여! 더 있어 보여! 아, 너무 있어 보여! 와, 너무 있어 보이시네 제시어로 드릴게요! 오케이! 여름! 자, 시작!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자, 시작! 이거 되나? 이제 떠나자 야야야야야 바다로 나는 야 바다의 왕자 흔흔흔 해변의 여인 해변에서 만났던 그녀 어디까지 데려오는 아, 불렸네 아, 불렸네 죽으려는 저거 수고하잖아 맞자 말했어! 빙수야 밥 빙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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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빙수 겨울에 먹어 나도 아니, 그거 아니야 그, 다 부족한 겨울이지 난, 난 몸이 뜨거워서 겨울에요? 여름에 먹으면 설사해가지고 아, 진짜 없지?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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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, 여름 여름 이침이 너무 시려 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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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둘, 셋, 넷 생각나면 시작되어 언제까지 기다릴게요? 와! 기타요르 드리도록 하고 페이드 CD 이란을 지 예! 컴온! 조현이가 하니까 노래를 장작을 해보고 제시어 이제 이쪽에서 해주시는 건가요? 우리가 하자 자 제시어 하나씩 생각해 하나씩은 있어야 해 그냥 그냥 바로 하면 되잖아요 다 하나씩 생각했지요? 네? 생각했지요? 제시어 물! 물!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항정병잇지 생각하자 빨리 빨리 돌고 도는 물나마 인쇄 돌고 도는 물나마 인쇄 춤춰서 생각났어 춤춰서 생각났어 세3항정병잇지 상대 오 수 푸른 물에 너 잤는 뱃사공에 자 둘, 셋, 넷 물은 물 물을 주세요 물은 물 물을 주세요 물은 물 물을 주세요 복 줄게! 복 줄게! 물 줘! 물 줘! 물 줘! 물 줘! 물을 얼마나 먹고 싶으세요? 그 반응이 박주영 한 명 아니야? 물을 주세요 자, 그럼 그 노래를 해 줬어 원래 물을 주세요 물 좀 주세요 2점 2점 1, 2점 시, 1, 보라돌이 시, 1, 보라돌이 뚜비 나나 다 같이 물! 물! 에이! 포잖아요 짖는 거 시작! 지면 돼! 하나 둘 시작!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언제 끝나? 이거! 끝났다니까? 물 같은 세상이 언제까지 있을까? 이런 노래는 없는데 이런 노래는 없는데 아, 진짜 그런 노래는 없다 이런 노래는 없어 아니, 물 같은 세상이 뭐야 오케이, 이대형 아, 졌어 야, 우리 이러다가 잠쿠판 하나만 하하하하하하 우리, 우리 쪽에 틀린 사람 마마모한테 몫자대게 맡기 그래 각자 이제 알려주지 않고 우리 너무 책임감이 없어 도와줘야지 와 네,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의 제시어는 방 방? 방 자, 시작!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밤의 끝을 잡고 힘든 나의 사랑이 빠라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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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빰 빠빠빠빠빠빠빠빠빠pe 간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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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빷 ret Urban 밤 바바바바바밤 따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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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발의 청춘 밤 바바밤 부 바바밤 저기 미안한데 남의 포토스 아하하하하 나 뭐했는지 알아? 나 뭐했는지 알아? 막 해도 되겠다 아 죄송해요 막 해도 되겠다 진짜 못 들었어요 우리 통화했어요 시-작 밤 하늘 아득하게 젊어리 여기 자, 자, 지갑 안 되는 거 같지? 아니, 있어요, 있어요. 불빛만이 가득하니 봐 그가와 단둘이 빰빰밤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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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아직은 부러웠지만 이거 어떻게 번지 소위가 숫자 놀이 들어가는 노래 1,2,3,4,5... 원투스리도 돼요. 다 되는거지. 레츠 고! 이번엔 냉정하기에요. 시, 작!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 그런 노래까지 되는거야? 오케이. 3,4 나 나 3,4 나 나 3,4 나 나 누나면 strategic 아 다 이쁘갈라고 해야지. 이런 시키라고 해야지. 알았어. 쥐가 한마리가 쥐가 두마리가 쥐가 세마리 네마리 다섯 마리가 이거 레크리션 노래인데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2, 3, 4, 5, 6, 7, 8 1초라도 안 보이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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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종현이 왔다 5, 4, 5, 5 아직까지 생각 안 한 거? 2, 1 하나! 그럼 이제 진짜 몰사대회 가나요? 몰사대회 자, 종현이가 집는 한 사람이랑 같이 그래야지 한 명씩 맞을 수 있지 근데 제가 틀렸는데 제가 짚어요?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현아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이 다 책임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종현이가 집는 한 사람이랑 같이 쳐다보자 종현이가 쳐다보는다 왜 안 봐? 종현이가 쳐다보는데? 왜? 왜 다 나 보고 있어? 안 들려? 왜 뭐 좋은 일 있나? 형 뭐 좀 더우시지 않으세요? 아니 없나 일어나래 이렇게 아 얼굴에 아 얼굴 팍 던져 얼굴에 던져요? 올라가 누구였지? 괜찮아 아무나 해도 돼 누나 바가지를 던지면 안 돼요 누나 아 잠깐만 왜 정대마를 갑자기 무뚝하고 왜 누나들 시뮬레이션 아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누나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? 누나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? 우리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아 너무 가까워요 누나 아 그래요? 누나 너무 가까워요 이 정도 진짜 괜찮나? 괜찮아요 룰루니까요 자 아 저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괜찮아 잘 맞춰야 돼 아 어떡해 와 잘 아 어떡해 와 잘 아 어떡해 와 잘 야 기가 막힌데? 잘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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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했다 언제 마마무한테 물사대기 맞아 본인으로 영광인제야 아 뭘 수혜식 믿겠습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렇지 마지막 소감 한마디 마지막까지 아니 아니요 맞는 소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지금 게임은 게임일 뿐 뭐 하지 마세요 헤디 멋있다 야 그렇게 밀린 점도 아닐까 야 그렇지 물이 놀래지 놀라서 그런 거지 아 시원하다 시원해 잠 깨지 와 마마무 이제 갈 거예요? 네 가서 뭐 할 거예요? 이제 자야죠 네 몇 시인데요 지금? 지금요? 둘 셋 4시 4시밖에 안 됐다고?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이렇게 갈 거야? 네 왜? 우리 아직 4시간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좁다 커피라도 한 잔 먹을래?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바로 가져와 아니 얘네 먹자 관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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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피숍에서 받아온 거야 아 아니 괜찮아요 내가 먹자 관절함나 봐요 뭐에요 남자들 보내드립시다 시간이 좀 가져와 봐주셔서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